저기요 해봐요 광리에 어떻게 대꾸를 해야되는거야 내가 지금 가수가 부르는거를 듣고 가수가 부르는걸 듣고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 저분이 오영린 흉내낸 감리님 어떻게 처리 좀 해봐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돼 피곤해질라고 해 저거 티나요 자 지금 뭐 지금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감리님 보고 노래 연습 좀 하세요 이거는 똑같은거야 저분이 얘기하는거는 저분이 얘기하는거는 예 말씀하시구요 저거 네네 저거 본인이 녹음한거라구요 예 이거요 이거 앨범이에요 저기요 저기요 저기 그 음악을 모르시면은 잠시 쉐터마우스 하시는것도 좋은게 지금 앨범 정식 발매된 앨범인데 그거를 틀고 있는데 치엄님 노래가 아니냐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대꾸를 해줘야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나온지 나온지 10년이상 됐나 엄청 오래된 곡인데 아무튼 장실타임 좀 하고 올게요 수영 삼겨놓은 감사합니다.